내 이름은 코난. 탐정이죠. 근데 넌 누구니? 실외의 명탐정 코난. 안기준 햄 샌드위치입니다. 안기준씨가 누구예요? 저는 뭉치랑 세모밖에 모릅니다. 실제로 이 캐릭터가 만화 안에서 직접 만드는 레시피라고 하는데 어이 기준이... 햄이 굉장히 도톰합니다. 야채도 빵빵하고요. 가격이 2천 원이거든요. 가성비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. 햄의 풍미가 확 올라오면서 짝쪼르며요. 된장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? 미소마이오소스랑 미소된장 같은 게 들어갔어요. 끝에 약간 된장향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. 야채도 푸석하지 않고 되게 아삭아삭하고 햄 두툼한 게 너무 마음에 든다. 명탐정 코난 안기준 햄 샌드위치. 무난하게 맛있는 햄 샌드위치입니다. 아마 된장이 들어간 그런 샌드위치다 보니까 짠맛이 확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먹었을 때 된장 맛이 정말 느껴질랑만랑... 그래서 이 기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또 당황 해요? 요리사에요? buatana Fitna 또 당황 Environ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